최대한 끝부분에 앉는거죠. 다리를 한쪽을 차가주세요. 뒤로 누우세요. 보조를 해주세요. 다리를 당기세요. 딸려올라오면 장룡을 짧은거죠. 그 다음에 딸려오면서 얘까지의 욕을 나온다. 대대직근도 짧은거죠. 관리 대상이 되는거에요. 딸려오면서 바깥쪽으로 벌어진다. 장룡인데도 짧은거죠. 대대근막 장근도 짧은거죠. 중등근의 앞쪽도 짧은거죠. 소등근도 짧은거죠. 딸려오면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내정근 아니에요. 안쪽으로 이렇게 체기차게 형식으로 된다. 공공금도 짧은거죠. 토마스 테스트라고 하는걸로는요. 장룡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근육들을 했죠. 일어나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습을 한번 해